듣기 싫다 환할 때 치는 곡조를 쳤다. 학교 피아노는 집 피아노보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소리가 심히 웅장하였다. 어머니의 듣기 싫다는 소리도 안이 들리는 곳이라 몇 번을 되풀이하여 어깨짓 몸짓도 하역하면서 건반을 부서져라 하고 두들겼다. 이때 문이 열렸다. 순례는 깜짝 놀라 피아노를 그치고 돌아보았다. 그것은 미스엠이라는 음악선생님이었다. 지금 피아노 순례 쳤어? 하고 미스엠이 순례를 바라보고 물었다. 순례는 무슨 제나 지은 것 같이 낯을 불키며 네 하고 고개를 숙였다. 미스엠은 구두소리를 내고 순례 곁으로 걸어와 손가락으로 순례의 어깨를 누르며 내 딸 그거 무슨 곡조요? 어느 책에서 보고 배웠소? 하고 물었다. 미스엠의 부드러운 음성은 순례의 재지은 무서움을 얼마쯤 완화하였다. 아니요. 장난으로 함부로 쳤어요. 하고 순례는 잠깐 눈을 들어 엠을 우러러보았다. 아니요. 하고 미스엠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나 순례 잘못했다고 책망하는 것 아니요. 지금 친 그 곡조 대단히 힘있고 열정만소. 어떤 때 어떤 곳 좀 규칙안이 맞는 것 있어도 그 곡조 very nice. 하고 어깨에 놓았던 손으로 순례의 턱을 만졌다. 귀엽다는 뜻이다. 순례는 눈물이 쏟아짐을 금할 수가 없었다. 얼른 고개를 돌리고 소매 속에 있던 손수건으로 코를 푸는 채 하고 눈물을 씻었다. 미스엠은 손을 순례의 어깨 위로 넘겨서 순례의 눈물에 젖은 뺨을 만지며 순례의 머리에 자기의 뺨을 대고 내 딸 순례 내 말이 순례를 슬프게 했어? 그런 생각 조금도 없소. 하고 미안한 뜻을 표하였다. 순례가 우는 것이 미스엠의 말에 노여워서 하는 것이 아님을 말할 것도 없다. 미스엠은 순례가 사모하는 선생이요. 또 순례를 사랑하는 선생이다. 미스엠은 관연한 여자들만 모여있는 학교에서 가장 젊은 여성의 고민과 몽상을 동정하는 선생이다. 순례는 일찍이 이 선생에게 자기의 가슴 속의 고민을 하소연한 일은 없지만은 순례가 어느 사람에게도 그러한 일이 없는 것과 같이 미스엠은 홀브인, 저번 순례를 평양으로 데리고 가던 통하여 순례의 슬픔을 대강은 짐작하는지도 모른다. 왜 그런 거 하면 홀브인과 미스엠은 한 집에 사는 의존 벗이기 때문에. 그러면 순례가 우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마음을 깎고 점이는 슬픔을 잊자고 함부로 치는 피아노가 어느덧 한 곡조를 이룬 것만 해도 서러운 일이었던 그것이 잘 지어진 곡조라고 마치 무슨 명곡이나 같이 칭찬받은 것이 아니, 서러울 수가 없지 아니하냐. 아냐요. 하고 순례는 강인하게 웃는 낯을 지어가지고 일어나며 선생님 말씀으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공연이 딴 생각을 하고 하며 피아노를 덮었다. 음, 네 아오, 네 아오. 하고 미스엠은 가슴에 메어 달린 금반년필을 들어 피아노 위에 얹힌 보표 위에 천사의 슬픈 가락, 아침의 폭풍우, 처녀의 소름, 이러한 것을 적어서 순례에게 보이며 아까 그 곡조, 순례 진곡조 이름이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이름 없어요. 아무렇게나 친 것이요. 장난으로. 하고 웃음을 지었다. 그러면 내 그 곡조 이름 짓겠소.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순례 마음에 맞는 것 고르시오. 하였다. 순례는 그 종이를 받아 이윽히 들여다보다가 서러 라는 글자에만 줄을 그었다. 미스엠은 서러 슬픔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며 순례의 등을 두어 번 가볍게 두드리고 그 곡조 이름을 적은 종이를 들고 나가버렸다. 순례는 방에서 나왔다. 포플러 잎사귀들이 늦은 가을 바람에 버석버석 소리를 내며 학교 구내의 잔디밭과 길과 돌층층대에 굴렀다. 테니스를 치던 학생들도 배고픔과 가을 석양의 엷은 빛에 불안을 깨달은 듯이 라켓을 들고 기숙사로 들어왔다. 순례는 교문을 나서 집을 향하고 걸어 나왔다. 가슴의 슬픔은 약간 흩어졌으나 묵직하고 얼얼한 것은 잊을 수가 없었다. 순례는 바로 집으로 가려다가 아직 밥도 아니 되었을 것 같고 또 심사도 산란하여 이야기나 좀 하고 가려고 정선의 집을 찾았다. 안 계신데요? 하는 6월의 말을 듣고 순례는 어디 가셨니? 하고 물었다. 저 제꼴 서방님하고 경성 운동장에 야구 구경 가셨어요? 하고 6월은 앞서서 길을 인도하며 들어오시지요? 이제 곧 돌아오실걸요? 뭐? 하고 시계를 바라본다. 대청에 걸린 시계는 6시를 가리키고 있다. 순례는 6월의 말대로 마루 끝에 앉아서 정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로 하였다. 그리고 마치 하늘이 일어나는 구름에게 자리를 맡기는 모양으로 순례는 지나가는 생각에 머리를 내어 맡겼다. 동무들 중에 행복된 이가 누구냐? 더구나 시집가서 잘 사는 이가 누구냐? 정선도 자기 말을 듣건댄 불행한 사람이었다. 정선의 집에 모이는 시집간 여자들도 자기들의 사정을 듣건댄 다 잘 살지는 못하였다. 혹은 남편이 직업이 없고 혹은 남편이 약하여 부부의 낙이 없고 혹은 남편이 돈과 건강은 있으나 자식과 교양이 부족하고 혹은 다른 부족은 없으나 마음이 허랑하여 다른 여자를 따르고 혹은 점점 애정이 줄고 혹은 돈을 잘 안 주고 또 혹은 시부모가 좋지 못하고 도무지 가지각색의 이유로 행복된 사람은 하나도 없는 듯 모양이었다. 행복은 오직 남자를 사랑해보지 아니한 수천여의 것인가? 하고 순례는 한숨을 지었다. 이때 전화가 왔다. 이워리가 뛰어가 전화기를 떼어들었다. 어디세요? 네? 마님이셔요? 네, 6월입니다. 네, 네, 손님 오셨어요. 네, 저 저녁 잡수시고 오세요? 네. 이 박사도 4시에 오셨다가 저녁에 오신다고요. 그리고 또 심순례 아씨께서도 오셔서 기다리시는데 네, 하고 6월은 수학위를 순례에게 주며 아씨, 전화 받으시라고요. 한다. 아니, 나 일 없다고. 어서 저녁 잡수시고 오시라고. 나는 나는 간다고. 하고 순례는 속으로 오, 정선이가 김갑진이하고 베이스볼 구경하고 어디 밥 먹고 놀러 가는구나. 남의 아내가 그래도 좋은가? 하고 나 간다. 하고는 대문으로 걸어 나갔다. 이 박사가 저녁에 정선의 집에 온다는 말이 겁이 났다. 이 박사가 무엇하러 또 정선의 집에를 올까? 이제는 또 남의 유부녀를 호리기로 작정인가? 하고 순례는 일종의 분노를 깨달았다. 순례는 대문까지 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마침 이월이가 전화를 다 받고 순례를 전송하러 나오는 것을 만나 예, 이 박사가 가끔 오니? 하고 물었다. 순례는 이 말을 묻는 것이 천착스러운 것 같아서 스스로 부끄러웠다. 나치 후끈함을 깨달았다. 요새 가끔 오세요. 오셨다가도 제꼴 서방님이 오시면 곧 가시겠죠? 하고 자기가 영리해서 모든 관계를 다 아는 것을 자랑하는 듯이 제꼴 서방님이 이 박사를 여간 놀려 먹어야죠. 그건 차마 못 들을 말씀을 다 하시죠? 하고 제잘되었다. 순례는 그들의 화제에 자기도 올랐을 것을 생각하고 이 유월이라는 계집애가 자기가 이 박사라는 반질반질한 생마에게 버림받은 것을 들어 알 것을 생각하며 머리가 피가 몰려 올라와서 앞이 아뜩아뜩함을 깨달았다. 아, 왜 내가 그 악마의 기억을 완전히 떼어버리지 못하는고? 이 악마가 나를 버린 것과 같이 이 악마의 그림자는 왜 나를 버리지 못하는고? 내 영혼을 죽여버리고도 부족하여 내 육체까지 빼빼 말려서 죽이고야 말렸는가? 하고 순례는 견딜 수 없이 괴로워 대문을 나섰다. 대문을 나서서 고개를 숙이고 몇 걸음 걸어가다가 딱 마주친 사람이 있었다. 순례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그것은 이건영이었다. 이건영 박사도 한순간은 멈칫하였으나 곧 방글에 웃으며 모자를 벗고 아, 순례씨 오래가 만입니다. 어디 다녀오세요? 댁도 다 안녕하세요? 하고 아주 아무 특별한 과거에 관계없는 친구 모양으로 냉정하게 인사를 한다. 털끝 많지도 미안해하는 양도 겸연쩍어 하는 빚도 없다. 그와 반대로 순례는 마치 몸과 마음의 관절이 다 찌그러지고 머리는 큰 바위에 부딪힌 것 같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다음 순간 순례가 의식을 회복할 만한 때에는 순례의 전신은 분노의 불길로 탔다. 그는 벌써 이 박사를 보고 기절하여 한 민교의 팔에 붙들리던 계집애는 아니었다. 그 동안의 기로움과 슬픔 처녀로서 순례가 처음 당하는 이 시련은 순례를 얼만큼 굳세게 하였다. 저항력이 있게 하였다. 이를테면 이 건용은 순례를 슬프게 하였으나 동시에 굳세게 하였다. 순례는 좀 부끄러운 줄을 아시오. 해결할 줄 모르고 미안해할 줄은 모르더라도 좀 부끄러워할 줄을 아시오. 여러 계집애들을 흐리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또 남의 혼자 있는 유부녀를 엿보고 다녀요. 학자는 그렇소? 인격 높은 사람은 그렇소? 당신이 미국까지 가서 배워온 재주가 그것뿐이요? 그렇게 뻔뻔스러운 것뿐이요? 그 빨간 넥타이는 다 무엇이요? 그 반질반질한 머리는 다 무엇이요? 다른 모든 것보다도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고도 불킬 줄 모르는 그 뻔뻔한 쌍판대기는 다 무엇이요? 하고 막 윽박질렀다. 이 박사는 조금도 불쾌한 빛도 없이 그렇다고 빈정대는 웃음도 없이 마치 무슨 사무적 보고나 듣고 있는 모양으로 극히 침착하게 냉정하게 듣고 있었다. 그곳에 이 박사의 영웅적 기상이 있는 것도 같았다. 이 박사는 순례의 말이 다 끝나기를 기다려서 다 끝난 뒤에도 마치 지금까지 들은 말을 한 번 더 요량하고 해석하는 듯이 또 마치 순례가 더할 말이 없도록 다 해버리기를 기다리는 듯이 잠깐 간격을 둔 후에야 극히 평정한 어조로 좀 잘못 생각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어느 여자를 후려낸 일은 없고 하물며 어떤 유부녀를 엿본 일도 없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아마 무엇을 잘못 생각하시고 하신 말씀인 듯합니다. 순례 씨는 너무 흥분되셨습니다. 댁에 가셔서 좀 들어두우시지요 하고 순례를 두고 걸어가려는 기색을 보였다. 순례는 지금 듣는 이 박사의 말에 분명히 개변이 있고 허유가 있고 가식이 있고 악마적인 악의가 있는 것까지도 잘 알았다. 그러나 유치한 순례의 논리적 숙련은 그 중에 어떤 점을 집어내어서 반격을 하여야 이 박사의 악마적 심정을 괴뚫을지를 몰랐다. 그리고 다만 가슴만 터질 듯이 아팠다. 발을 동동 구르고 가슴을 지어뜯고 싶도록 안타까웠다. 이놈을 칼로 죽여버릴까? 그리고 그 빤빤한 낙가죽을 벗기고 이 빤빤한 소리를 하는 주둥이를 찢어버리고 그 이기적이요 음욕이 꽉 찬 배떼기를 찢어버릴까? 이런 무서운 생각까지도 지나갔다. 순례는 제 생각에 제 스스로 놀랐다. 그리고 순례 편이 먼저 걸음을 빨리 하여 가버렸다. 이 박사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이윽히 생각하다가 정선의 집으로 향하던 발을 돌려 순례의 뒤를 따라갔다. 순례는 빨리 걸었다. 그의 검은 치마는 어둠에 사라지고 지붕을 넘어서 흘러오는 전등 불빛의 그 흰 저고리와 목과 어깨에 서니 걸음을 걷는 대로 빠른 리듬을 이루었다. 순례가 자기를 바라보지 아니하게 된 순간에 이 건영의 몸은 갑자기 떨리기를 시작하였다. 마치 전신의 피가 다 분통으로 몰려들고 사지와 피부에는 한 방울도 남지 아니한 것 같았다. 손발이 식고 눈에서만은 불이 나올 듯 하였다. 만일 밝은 데서 본다고 하면 그의 입술은 파랗게 질렸을 것이다. 바싹 마른 입술을 취기려 하여도 입안에 도무지 침이 없었다. 흠 고약한 계집년이 하고 건영은 두 주먹을 한 번 불끈 지었다. 이렇게 그 분함을 참고 순례 앞에서는 태연하고 평정함을 꾸몄던 거. 그러나 다음 순간에 건영은 순례가 그리움을 깨달았다. 그의 부드러운 음성, 포근포근한 손, 따뜻한 입김 이런 것을 해상하면 순례를 놓쳐버린 것이 아까웠다. 그렇게 유순하게 마치 목자에게 맡기는 양 모양으로 자기에게 전신과 전심을 주던 순례를 아주 놓쳐버린 것이 아깝기도 하였다. 그때에는 비록 부잣집 딸 은경에게 마음이 쏠린 때문이었지만은 이제는 그 은경도 없지 아니하냐. 그 뒤에도 누구 누구 돈 있는 집 딸을 삼사인이나 따라다녔으나 다 놓쳐버리지를 아니하였느냐. 이제는 친구의 아내로서 혹은 이혼을 할 뜻도 싶은 정선을 따라다니지만은 정선에게는 벌써 김갑진이 있지 아니하냐. 차라리 순례나 그냥 가지고 있었더라면 건영은 이런 생각을 하였다. 건영의 눈에는 오직 돈이 있었다. 아무리 해서라도 돈이 있고 싶었다. 그렇지만은 건영의 재주로는 돈을 모을 가망이 없었고 또 자기가 여러 해 아마 여러 십 년을 두고 돈을 모으기에 갖고 면요할 생각도 끈기도 없었다. 그에게 있는 것은 오직 호적상으로 독신인 것과 박사인 것과 애양이 여자의 마음을 끌게 생긴 것을 미천으로 아니 미끼로 재산과 아름다운 아내를 한꺼번에 낚아올리는 것 뿐이었다. 이 박사가 미국서부터 태평양을 건너올 때에도 그의 일편단심은 돈 있는 미인한테 장가를 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불행히 이 소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간대마다 망신만 하고 이제는 좋지 못한 소문 계집애들 궁둥이를 따라다니는 놈이란 이 퍼져서 다시는 따라올 여자는 없었던 판에 오늘은 천만의회에도 순례한테 이렇게 톡톡한 망신을 한 것이다. 이건영 박사의 운수도 이제는 다였는가 하며 분한 중에 일종의 실망을 느끼고 다음 순간에는 다시 순례를 다시 제것을 만들어볼 욕망을 일으킨 것이었다. 순례는 어리석은 순례의 순진한 성품이 이건영에게는 어리석음으로 보였다. 계집애니까 내가 다시 기회 주기만 하면 따라오리라. 이렇게 생각하며 건영은 저기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 바짝 마른 파랗게 질린 입술에는 웃음조차 떠돌았다. 어떻게 할까? 무슨 물건을 사가지고 순례의 지배를 찾아가 볼까? 찾아가서 과거에 잘못한 것을 말하고 정식으로 혼인을 청할까? 그러기만 하면 대본에 되기는 되겠지만은 건영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순례의 집에는 돈이 없다는데 순례에게 장가를 들기로니 무엇으로 양옥을 짓고 피아노를 사나? 그것도 없는 살림도 살림인가? 이것이 나의 일생의 이상이 아닌가? 그렇고 말고 순례와 혼인을 해버리면 어느 부잣집에서 나를 사위를 삼으려 하더라도 못 삼을 것이 아닌가? 그리 되면 나는 영영 일생의 이상을 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나 그뿐인가? 이제는 나는 직업도 잃어버리고 무엇으로 생활을 하나? 다시 한 선생한테 가서 과거의 잘못을 해결하고 직업을 주선해 달랄까? 순례와 혼인을 하고 한 선생께 해결을 하면 어디 취직이 될 뜻도 쉽지만은 비록 본래 소원인 여자 전문학교의 선생은 못된다 하더라도 남자 학교라도 그것이 빠른 길이 아닐까? 이 꼴을 하고 돌아다니면 장차단은 무엇이 될 것인고? 하고 건영은 어디를 어떻게 걷는지도 모르고 망연히 발을 옮겼다. 눈을 들어보니 순례는 어디로 쓰러지고 말았다. 순례의 마음이야 돌리기야 하고 쉽게 생각하니 마음이 약간 만족하였다. 정선이나 찾아가 보고 하고 이 박사는 발을 돌려 다시 정선의 집으로 향하였다. 순례가 나오는 것을 보니 정선이가 집에 있는 듯도 하다. 값진이만 안이 와 있으면 정선의 아름다운 모양을 실컷 즐기기로나 순례와 혼인하는 데 무슨 방해가 되랴. 내일은 순례 집애를 가기로 하고 오늘 밤에는 정선의 집에서 놀자. 만일 정선이가 있고 값진이만 없으면 공예당 무용 구경을 데리고 가보자. 이러한 분홍빈 생각을 하며 정선의 집 골목으로 들어갔다. 이 박사는 정선을 곁에 놓고 벌거벗은 젊은 여자들이 춤을 추는 양을 그려볼 때 순례에게 받은 모욕도 다 잊어버렸다. 오직 유쾌하기만 하였다. 이리 오너라 하고 이 박사는 정선의 집 대문에 섰다. 전등불빛에 허숭이라고 하얀 나무패에 써붙인 문패가 보였다. 그 문패는 아직 때도 묻지 아니하였건만은 이 부부는 벌써 날가 빠져서 틈이 났구나 하였다. 그러나 자기는 계집애들의 입술을 따라서 입고를 하고 돌아다닐 때에는 허숭이가 돈이 있는 어여쁜 아내도 다 내던지고 농촌에 들어가 농민들과 함께 구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그의 히로익한 것이 더욱 숭고해 보이는 대신에 자기의 생활이 너무도 무가치함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었다. 이 박사는 역사를 배우고 사회학을 배우고 윤리학까지 배우고 성경까지도 배웠다. 무엇이 사람의 일로서 숭고한 것인지를 스스로 분별할 지식의 힘이 있을 뿐더러 청춘 남녀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할 만한 능력을 얻기 위하여 논리학과 수사학과 웅변학과 심리학까지도 배웠고 또 문학도 배웠다. 그렇지만은 그의 타고난 이기적이요 향락적인 천성은 이 모든 공부 때문에 그리 큰 영향을 받지 못하였다. 그는 이 모든 값비싼 지식과 수양과 능력을 오직 돈 있는 미인을 후리기에만 이용하였다. 다만 조선이 그에게 돈 있는 미인을 아내로 주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이 능력을 그가 또 말하는 바와 같이 조선과 조선 민족을 위하여 쓸런지도 모를 것이다. 그렇다 하면 진실로 그렇다 하면 조선의 미인 딸둔 부자는 다 조선의 제인이다. 이 박사로 하여금 위대한 민족적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이니까. 은경을 이 박사에게 주지 아니한 하는 선생도 제인이다.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여는 것은 유월이다. 시골서 올라오셨니? 하고 이 박사는 허숭을 찾아온 모양을 보이려 하였다. 영감 마님입시오? 안 올라오셨습니다. 하고 이월이는 터지려는 웃음을 참았다. 그것은 이 박사가 올 때마다 그렇게 묻는 까닭도 있거니와 4시에 다녀가고 아직 경의선 차 시간도 아니 되었는데 어떻게 그동안의 허숭이가 올라올 수가 있으리라고 빤히 속이 보이는 소리를 하는 것이 우스웠던 것이다. 거원 어찌 안 올까 아시는 계시냐 하고 이 박사는 있다는 대답을 기다렸다. 아씨 우리 댁 마님입시오? 하고 유월이는 이 박사의 말을 교정한다. 영감의 부인이 아씨 실리가 있나 유월이는 괘씸스럽게 생각하였다. 어디 젊으신 어른을 마님이라고 부르려니까 말이 잘 아니 나오는구나 미안스러워서 하고 유월의 뺨을 만지려 하는 것을 유월이는 뾰로통하고 고개를 돌린다. 이 뻔뻔스럽고 추근추근한 녀석이 하고 유월이는 속으로 침 뱉었다. 갑진이 이 박사 과그이사 그 밖에도 몇 녀석 정선을 찾아와서 시덕거리는 사람들이 모두 개와 같이 미웠다. 유월이는 개를 싫어한다. 마님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늦게나 들어오신다고 전화가 왔던걸요? 하고 유월이는 이 박사가 다시 오지 못할 예방선을 쳤다. 예 유월아 내 돈 주랴? 하고 이건영은 돈 지갑을 꺼내었다. 싫어요. 제가 왜 돈을 달랬어요? 하고 대문 그늘로 몸을 비키며 모르시는 양반한테 제가 왜 돈을 받아요? 하고 유월의 소리는 퍽 야멸 찾다. 이 박사는 오십 전박이 은전 한 푼을 유월의 손에 지어주며 얘 아씨가 아니 너의 마님이 누구하고 나가든 어디로 가신다든 하고 겨우 들릴락 말락한 음성으로 울었다. 유월이는 이 박사가 지어주는 돈을 내밀어 던지지는 아니하였다. 그리고 옳지 어멈도 제꼴 서방님에게 이렇게 돈을 받았구먼 그래서 제꼴 서방님이라면 사죽을 못쓰는구먼 하였다. 응? 누구하고 나가셨니? 하고 이 박사는 또 한 번 물었다. 저 제꼴 서방님하고 나가셨어요. 훈련원 나가셨다가 어디 저녁 잡수시러 가셨어요. 늦게 들어오신다고요. 50전 은하의 효과는 당장에 났다. 그러나 그 효과가 정선을 집에 혼자 있기는 못하였다. 이 박사는 낯심하고 돌아섰다. 이제는 어디로 가나 순예의 집으로 갈까 정서분의 집이나 찾아갈까 정서분은 독자도 기억하실는지 모르거니와 체육교사다. 뚱뚱하고 얼굴빛이 푸르고 목소리가 좀 신여자다. 그는 정선에게도 선생이요. 순례에게도 선생이다. 그리고 이 박사를 짝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 박사는 싫어하는 사람이다. 싫어하면서도 자기를 따르는 여자에게 달콤한 말 한마디와 한번 껴안아주는 것쯤에 적선을 아낄 이 박사는 아니다. 그 때문에 정서분은 행여나 하고 이 박사의 사랑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 박사는 할 일 없이 정서분의 집을 찾았다. 정서분은 이 박사를 반가위 맞았다. 그리고 허겁지겁으로 과일을 사오고 차를 준비하였다. 그 정경은 차마 볼 수 없으리만큼 애처로웠다. 돈 없고 인물 없는 정서분 그리고 나이 많은 정서분에게는 이 박사에게 대한 사랑이 첫사랑이었다. 아마 이 박사가 그의 사랑을 아주 아주 주지 아니한다면 그는 다시 남자를 사랑하지 못할 것이다. 또는 그의 굳은 그리스도교적 도덕과는 그가 이 박사 이에 다른 남자를 사랑하기를 헛지 아니할 것이다. 아무리 정서분이라도 밤 전기 등 밑에 단둘이 마주 앉아서 보면 여성적인 아름다움이 없지도 아니하였다. 이 박사의 예민한 눈 여성의 예민한 눈이 이것을 못 발견했을 리가 없었다. 더구나 정선을 찾아가서 실패하고 순례에게 창피를 당하고 근래에 도무지 여성의 부드러운 맛을 못 본 이 박사는 정서분이라도 하는 가엾은 생각을 아니할 수 없이 되었다. 정서분이 사과를 벗겨 쪼개어서 삼지창에 깨어 잡수셔요 하고 이 박사에게 줄 때 이 박사는 웃으면서 손을 안이 내어밀고 입을 내어밀었다. 정서분은 잠시 주저하였으나 얼른 사과 쪽을 이 박사의 입에 넣어주고는 마치 십육칠세의 어린 처녀 모양으로 수사파여 고개를 숙여버렸다. 그 순간에 이 박사의 팔은 정서분의 목으로 돌아 서분의 몸이 이 박사의 가슴에 안겼다. 물론 서분은 반항하지 아니하였다. 서분의 숨결은 높고 가슴은 뛰었다. 서분은 지극한 기쁨과 감격에 거의 어린 듯 정신이 몽롱함을 깨달았다. 이날 서분은 33년 만에 처녀를 잃었다. 그는 혼인 예식 없는 남녀의 관계를 제로는 알았으나 그러나 서분에게 있어서는 사랑하는 남자 일생의 남편에게 몸을 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누구누구 말이 많던 여자들 중에서 자기만이 이 박사를 자기 것을 만들었다고 기뻐하였다. 이 박사 하고 서분은 흐트러진 머리와 매무시로 가려는 이 박사를 붙들고 불렀다. 이 박사 이제 나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영원히 부활한 뒤까지도 당신의 아내입니다. 이 박사는 말이 없었다. 정선의 집 앞에 택시 하나가 와 닿는 것은 밤 새로 1시쯤 이었다. 그 자동차 속에서 나온 것은 물을 것도 없이 정선과 갑진 이었다. 그들은 오류장에서 목욕을 하고 저녁을 먹고 그리고 놀다가 막차도 놓쳐버리고 자동차를 불러타고 경인 가도를 올리무라 이때에야 집에 돌아온 것이다. 두 사람의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조차 확실하지를 못했다. 갑진은 다시 자동차에 올랐으나 운전사가 보는 것도 꺼리지 아니하고 정선에 목을 껴안고 소리가 나도록 입을 맞추는 것을 잊지 아니하였다. 갑진은 제동으로 가 하고 운전사에게 명령을 하고는 눈을 감고 쿠션에 몸을 던지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자동차가 가는 대로 고개를 끄덕거리다가 미친 사람 모양으로 깔깔 웃었다. 운전사는 깜짝 놀라는 듯이 뒤를 돌아보았다. 얘가 어딘가 하고 갑진은 운전사에게 물었다. 안동 네거리요 하고 운전사는 귀찮은 듯이 대답하였다. 안동 네거리라 종로로 가 하고 갑진은 바깥을 내다보았다. 제동으로 가자 하셨지요 하고 운전사는 차의 속력을 줄인다. 하하하하 이 좋은 날 집으로 가 어디로 갈까 어디 카페로 가자 차는 섰다. 어느 카페로 가세요 아따 어느 카페로 나가 어디나 우리 정선이 같은 미인 있는 대로 어여쁘고 살 부드럽고 말 잘 듣는 계집애 있는 대로만 가 하고 갑진은 뽐내었다. 네거리 바출소 순사는 이놈 웬놈인가 하는 듯이 흘겨보며 걸어나왔다. 운전사는 겁이 나서 차머리를 돌려 경복궁 앞을 향하고 달렸다. 이건 대권절 어디로 가는 거야 하고 갑진은 눈을 떴다. 어디 가실 때를 말씀을 하셔야죠. 카페라고만 하시니 서울 장안에 카페가 몇인데 그러시오 어디론지 가실 때를 말씀하셔요. 하는 동안에 차는 도청 앞을 나섰다. 갑진은 눈을 멀뚱멀뚱 하며 몽롱한 머리로 생각하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카페에 여러 계집애들이 떠올랐다. 조선 계집애 일본 계집애 이에 저의 아리랑으로 가자 하고 갑진은 길게 트림을 하며 조선 계집애 모는 보았으니까 이제는 일본 계집애 뽀옥하심을 해야지 으어 하고 또 트림을 한다. 운전사는 명령대로 차를 몰아 장춘단으로 향하였다. 아리랑에는 손님이 거의 다 가고 술 취한 손님 두 옷 카페 계집애 미친 중 늙은이 하나가 있을 갑진은 2층으로 비틀거리고 올라가며 오이 아이코꿍 하고 불렀다. 마 긴상 하고 여자들은 갑진을 애웠었다. 케어라고 말 잘하고 팁 잘주고 그리고 아싸리 하다기로 이 카페에 웨이트리스 간에 이름난 김갑진이었다. 마 한지 산나노 아 판사 영감님이시 하고 아이코상 아이코상 이라는 키잡고 도실토실한 계집애가 갑진의 손을 잡아 끌었다. 갑진은 얼른 아이코상의 입을 맞추었다. 이야 손나고도 이야 싫어 그런 거 싫어 하고 아이코상은 수건으로 입을 씻고 손을 뿌리치고 달아났다. 달아나서 갑진이가 앉을 테이블을 치웠다. 오이 위스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갑진은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다. 마 하고 옆에 앉은 계집애들이 놀래었다. 예 위스키 병으로 가져와 하고 갑진은 좌우에 앉았던 계집애들의 어깨에 한 팔씩 걸치고 잘 돌아가지도 아니하는 가락으로 사케와 나미다까 다메이 이기까라는 일본 소교를 소리껏 불렀다. 다른 애들 또 따라서 부른다. 계집애들은 제 어깨 너머로 늘어진 갑진의 손을 잡고 갑진이가 몸을 흔드는 대로 함께 끌려 좌우로 흔들었다. 저쪽 병풍 너머로 낯이 둥그스름한 십칠 팔세나 되었을 듯한 계집애를 끼고 귀찮게도 조르고 있던 머리 벗어진 중들근이 손님이 고개를 돌려 병풍 너머로 갑진이 편을 바라본다. 그는 낯이 넓적하고 눈이 떨어져 붙은 싱겁게 생긴 작자였다. 아마 큰 부자나 높은 지위는 없고 어찌어찌 하다가 돈푼이나 모은 사람인 듯하였다. 아 영감님 하고 갑진은 물론 일본말로 영감님 벗어진 머리에 털이 나고 히끗히끗한 머리가 검어집 쏟아 곧 축배를 듭니다. 자 얘들아 너희들도 들려무나 하고 울스키잔을 높이 들었다. 그러나 그 중들근이는 면기한 듯이 몸을 움츠러뜨렸다. 그리고 그 벗어진 머리만이 원망스러운 듯이 이쪽을 향하였다. 영감님 여보 영감님 하고 갑진은 술을 흘리면서 불렀다. 축배를 든다는데 왜 사람 본자라 모양으로 목을 움츠리시오? 아스세요. 노여십니다. 하고 한 계집애가 갑진의 옆구리를 찌르며 귓속을 한다. 노여기는 하고 갑진은 술잔을 테이블에 놓으며 누가 뭐랬길래 노예? 축눙은이가 손녀같은 계집애를 끼고 앉아서 무엇을 장시간 두고 졸라대는 것이 보기에 장이 거북하니까 좀 젊어지라는데 노예? 하고 아주 엄숙한 어조다. 아따 그만두어라. 자 우리끼리나 축배를 들자. 하고 갑진은 또 잔을 쳐든다. 무슨 축배? 하고 한 계집애가 잔에 손을 대며 영감이 판사된 축배? 하고 아양을 떤다. 판사는 하고 갑진은 으 하고 땅을 내려다보며 트림을 한다. 그럼 무엇? 검사야 검사. 하고 갑진은 점점 더 취한 태도를 보이며 검사가 되어서 너희 같은 계집애들을 모조리 잡아간단 말이야. 하하하하 하고 귀여운 듯이 몽롱한 눈으로 계집애들을 둘러보다가 무섭지? 하고 무서운 눈을 해보인다. 조금도 무서울 것 없지? 우리가 무슨 죄 있던가? 하고 한 계집애가 입을 삐죽한다. 참 그래 하고 다른 애들이 대꾸를 한다. 너희들이 죄가 없어? 어디 무슨 죄요? 하고 한 애가 대든다. 너희들의 죄를 들어보련? 하고 갑진은 쭉 술을 들이키고 없는 정도 있는 듯이 사내들을 후려내고 우리네 같은 서생의 돈을 빨아먹고 또 있지 또 있어 어 머리가 벗어진 늙은이 무릎에 앉아서 아양을 떨고 어 형법 2222조에 의하여 머리 벗어진 중 늙은이는 불쾌한 듯이 일어나서 갑진이 갑진이 이쪽을 한번 흘겨보고 나가버리고 만다. 이튿날 아침 9시나 되어서 갑진은 신마찌 이태리 계집애 집에서 나왔다. 청선에게서 어제 얻은 돈 50원 중에서 지전은 한 장도 아니 남고 은전과 백동전과 동전만이 이 주머니 저 주머니에서 절렁거렸다. 아리랑에서 세물 얼마를 치르고 계집애에게도 얼마를 주었는지 도무지 기억이 없었다. 이태리 계집애에게도 얼마를 주었는지 도무지 기억이 없었다. 머리만 아프고 목만 말랐다. 이태리 계집애 집에서 멀건 홍차 한 잔을 얻어먹고 밖을 나서니 햇발이 천지에 찼으나 갑진의 마음은 좀 어두웠다. 갑진은 늦은 가을 아침 바람에 으스스한 것을 깨달으면서 누가 볼까 두려워 다름질로 새 골목으로 들어 장춘단 전차 중점으로 갔다. 갑진은 서대문 놀이가에를 받았다. 정선의 집으로 가려는 것이다. 갑진이가 정선의 집에 왔을 때에는 정선은 아직 자리에 누워 일지 아니하고 있었다. 한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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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진과 작별하고 집에 돌아온 정선은 곧 양심의 가책을 당하였다. 정선이가 갑진에게 안겨서 입맞춤을 당하고 나자 곧 대문이 열리고 어몽과 유월이가 뛰어나온 것을 생각하니 자기가 갑진이와 하던 모든 모양을 다 보았으리라고 생각하며 그들의 낯을 대하는 것이 대단히 부끄러웠다. 만일 술 기운이 없었다고 하면 그는 밤 동안의 괴로움으로 죽어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술김이다. 그럼 어때 그랬기로 어때 하고 정선은 스스로 제게 대하여 뽐내었다. 그리고 항의를 제출하는 양심의 입을 틀어막아 버렸다. 또 만일 술김이 아니었다면 남의 아내인 정선이가 오류장에서 갑진에게 몸을 화하지도 아니하였을 것이다. 정선은 한 잔 두 잔 받아먹는 술이 모든 도덕적 속박을 끊어주는 것이 재미있어서 더욱 한 잔 두 잔 받아먹었다. 그래서 술이 양심의 옷을 다 벗겨버린 뒤에 정선은 남의 사내 앞에서 제 옷을 벗어버린 것이다. 정선이 잠이 깨매 술도 깨웠다. 술과 잠이 한꺼번에 깬 정선은 열두 방망이로 몰아치는 듯한 니우침의 아픔을 당하였다. 하필 이때 아침 오편이 남편의 편지를 전하였다. 정선은 자리 속에서 이월의 손에서 허숭의 편지를 받았다. 겉 봉투에 쓰인 윤정선씨 라는 글씨를 보고 정선은 편지를 이불 위에 떼어 던지고 두 손으로 눈을 가려웠다. 그리고는 몸을 뒤쳐 베개에다가 낯을 대고 울었다. 정선은 혼자 몸부림을 하였다. 이월은 정선의 하는양을 보고 정선의 옷을 요 밑에 묻어놓고는 살그머니 나가버렸다. 바로 끝에 어머미 가만히 와서 울음소리를 엿듣다가 유월이가 나오는 문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고양이 걸음으로 물러서다가 유월이를 향하여 손짓을 하며 부엌으로 간다. 유월이는 어머미를 따라갔다. 부엌에는 벌써 상이 다 보아있고 찌개만이 화로에서 보글보글 소리를 내며 주인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다. 예 왜 우시든 하고 어머미 유월이의 어깨를 손으로 누르며 묻는다. 모르겠어. 편지 겉봉을 겉봉을 벗이더니 두 손으로 낯을 가리고 우시는걸 하고 유월이는 부뚜막에 놓인 누룽지를 집어먹는다. 응 아마 시골서 편지가 옮개지 하고 다 알았다는 듯이 큰 소리로 에그 찌개가 다 쪼네 하고 픽 웃는다. 그리고는 또 고양이 걸음으로 부엌 문 밖에 나서서 안방으로 귀를 기울이고 엿는다. 정서는 얼마를 혼자 몸부림을 엿듣는다. 정서는 얼마를 혼자 몸부림을 하고 발버둥질을 하고 울다가 이불 위에 떨어진 허숭의 편지를 찾아서 들고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 편지 겉봉을 한 번 더 앞뒤로 보았다. 뒤 옆에는 부서 남편은 쓰노라 라고 이름이 씌어있다. 그 지압이 부자의 모든 핵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정서는 온몸을 찌르는 것 같았다. 정서는 그 편지를 떼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있었다. 사랑하는 내 아내여 를 허드로 하고 허숭의 습관으로 순 한글로 올라가신 뒤로 도무지 무소식이여 궁금하오. 내가 한 두 편지는 받았을 줄 아오. 나는 정선이 갈 때 비교 훨씬 건강해졌소. 요새는 동네 일도 대단히 바쁘오. 동네 여러분이 다 내 말을 잘 믿어주셔서 이번 추수한 것으로 조그마한 협동조합 하나를 만들었소. 내게 남았던 돈 800원도 전부 이 조합 기금으로 붙였소. 나는 이 협동조합이 살려올 동네 백성들에게 밥과 옷을 넉넉히 주게만 되면 내가 낳은 보람은 하는 것이오. 그러나 일은 이제 겨우 시초요. 시작이 절반이라고도 하지만은 다 잦은 밥도 입에 넣어야 먹어지는 것이오. 아직 시작할 것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또 겪어내어야만 할 어려운 일도 많소. 그렇지만은 나의 사랑하는 아내 정선 정선이 나와 같이 이 일을 한다고 약속해준 말을 믿고 나는 큰 힘과 큰 기쁨을 얻소. 나는 정선에게 부족한 것이 많은 남편 이지만은 정선은 내게 사랑이 많은 아내가 되어줄 것을 믿소. 정선은 혹 나와 순이와 사이에 무슨 애정관계가 있는 것 같이 의심하신 모양이지만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소. 예전에 순을 귀엽게 생각한 일도 있는 것은 사실이나 내 아내는 오직 정선뿐이. 정선 이에 아무런 여자도 나를 사랑하지 정선뿐이오. 정선 이에의 아무런 여자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또 내 눈이나 마음이 가지 아니할 것을 믿소. 정선도 그리 믿으시오. 비록 정선이 정선이 나보다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다시 다른 여자를 사랑하지 아니할 것이오. 내가 만일 정선보다 먼저 죽는다 하더라도 정선은 나밖에 다른 남자를 사랑하지 아니할 것을 나는 믿소. 또 믿으려 하오. 정선 이런 생각을 세상은 구식이라고 할지 모르나 모든 배반과 모든 의리 없는 것을 미워하오. 나는 천하 사람을 다 사랑하고도 용서할 수 있지만은 의리를 저버리는 사람은 용서할 수는 없소. 만일 내 아내가 내게 대하여 변심하는 일이 있다 하면 나는 어찌할까 그러나 만일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인 정선을 배반한다 하면 그런 일이 있거든 정선은 내 심장을 칼로 찌르시오. 나는 거기 합당한 죄를 지었으니까 모든 부질없는 소리를 하였소. 나는 요새 대단히 정선이 그립소. 마치 새로 연애하는 사람과 같이 맘 둘 곳이 없이 정선이 그립소. 왜 편지를 아니하시오. 요새 날마다 무엇을 하고 있소. 아마 어서 내게로 오고 싶어서 재산 정리를 하기에 바쁜 줄 아오. 너무 애쓰지는 마시오. 아니 팔리거든 그냥 장인께 맡기고 내려오시오. 내가 기다리는 것은 정선의 몸뿐이오. 마음뿐이오. 만일 일주일 안에 정선이 아니오면 나하고 같이 내려올 수 있소. 내가 우리 동네 사람들 상고 사건으로 내월 내월 중순 상경 하게 되겠소. 이 동네 여러 부인네들이 다 정선을 보고 싶어하오. 부디 몸 조심하고 교제를 삼가시오. 하고 끝에 10월 28일 밤 정선의 숭 이라고 썼다. 편지를 보는 동안에도 몇 번이나 정선은 손으로 낯을 가리우고 엎드렸다. 차마 그 다음에 쓴 글귀를 읽을 수 없는 까닭이었다. 마치 남편이 어젯밤 자기가 한 일을 다 보고 가서 자기를 책망 하노라고 쓴 편지인 것 같았다. 편지를 다 보고 나서 정선은 이불위에 폭 엎드려버렸다. 그러나 이때 정선에게는 뉘침보다는 무서움이 힘이 있었다. 내가 만일 정선을 배반하거든 정선은 칼로 내 심장을 찌르시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정선의 눈앞에는 시퍼런 칼을 들고 선 숭의 모양이 보인 것이다. 바로 이때다. 이때 이월이가 마님 제꼴 서방님이 오셨어요 하였다. 아직 안 일어났다고 그래 하고 고개도 들지 아니하고 화를 내어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이월이가 나가기도 전에 아직 안 일어났어 하고 반발찌거리를 하며 영창을 획 열고 들어왔다. 들어오지 말아요. 나가요. 하고 정선은 이불 위에 엎어진 채로 몸을 흔들며 부르지었다. 값지는 그런 소리는 들은 채 만 채 어? 이건 왜 이러오? 허기는 정선 씨 그 포즈도 어여쁜데 미인이란 아무렇게 해도 어여쁜 법이야. 아 코데크를 가지고 올 걸 그랬는걸? 예 유월아 너는 나가 왜 거기 버티고 섰어? 하고 유월을 향하여 눈을 흘긴다. 나가요. 왜 남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남의 방에 들어오시오? 어서 나가라면 나가시오. 하고 정선은 눈물과 흥분으로 어룽어룽한 낯을 번쩍 들어 뒤로 돌리면서 값진을 노려보며 물어뜯기라도 할 듯이 화를 낸다. 값진은 비로소 정선이가 울고 있는 것을 알고 참으로 성낸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의외로다 하는 듯이 잠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정선의 심상치 아니한 양을 바라보고 섰더니 하하하하 하고 값진은 무슨 크게 우스운 일이나 보는 듯이 껄껄 웃고는 오 알았어 예수교당에서 그 쑥들이 무예라 하는 양심이란 것이 발작했구려 음 옳지 하느님의 딸이 흑의 눈물을 흘리는 판이로 그려 어 정선씨 천당 가겠는걸 하지만은 천당에는 고의라는 것이 없다든걸 모두 쑥들만 모여서 주여 주여 하고 정선이 모양으로 물보다도 싱거운 눈물이나 짜고 하고 웃음 절반 말 절반으로 지절되는 것을 정선은 무엇이 무엇이 어째고 어째요 그런 말법 어디서 배웠어 이 악마 같으니 하고 몸을 부르르 떤다 악마 거 좋은 말이요 나는 원래 악마니까 하지만 남편이 있는 여편내가 서방질하는 것도 천사라고 쑥들은 아니하던 모양이 돼 하고 또 한 번 갑진은 껄껄 웃는다 유월이는 갑진이가 전에 없이 많이 묘게 버릇 없이 구는 것을 보고 또 정선이가 분해서 치가 떨리는 것을 보고 그게 다 무슨 말씀이셔요 하고 새소리 같은 소리를 빽지르며 갑진을 흘겨본다 유월이는 평소에 갑진이가 정선을 엿보고 추근추근하게 다니는 것이 절치 부심하게 미웠었고 더구나 유월이가 가장 미워하는 어머미 갑진의 폄임이 되는 것이 미웠던 판이라 갑진을 칼로 찔러 죽이고도 싶었다 유년 유월 발칙한 년 같으니 하고 갑진은 주먹을 들어 유월을 위협하고 흥 악마 하룻밤 서방도 서방이거든 날더러 악마 하고 빈정대기를 계속한다 어이구 저런 악마가 저런 사람 잡아먹을 악마가 하고 정선은 말이 꺽꺽 막히며 저 악마가 나를 유혹해서 몸을 버려놓고는 아니 저 악마가 에이 저 악마가 하고 기색하려 한다 유혹 아니 누가 누구를 유혹했단 말야 하고 갑진은 정선의 곁으로 한걸음 대들며 제가 살려주 하고 매달렸지 누가 강간을 했단 말야 웬 말이야 하는 것을 유월이가 갑진의 뒤로 가서 그 애투자락을 잡아 끌며 우는 소리로 나가세요 아이 큰일 나겠네 나가세요 하고 빼어 달린다 요녀는 왜 요 모양이야 하고 갑진은 유월의 머리 꽁지를 끌어내어 두른다 유월이는 방바닥에 쓰러진다 아이고 저 뻔뻔한 악마가 하고 정선은 입으로 거품을 뿜으며 당신이 날더러 야구 구경 가자고 안 했어 구경하고 집으로 오려니까 저녁 먹으러 가자고 안 했어 저녁 먹고는 집으로 오려니까 드라이브 한강까지 하자고 택시를 태워놓고는 한강 갔다가 내가 늦었으니 가야 한다니까 좀 더 가자고 안 했어 요롱조롱 요리고울까지 끌고 가서는 이왕 왔으니 오류장 구경이나 하고 가자고 안 했어 내가 거기서 얼마나 싫다고 했어 그러니까 한시간만 있으면 인천서 오는 막차가 있으니 자동차는 추우니 자동차는 돌려보내고 기차로 오자고 안 했어 그리고는 막차 시간이 되었으니 정거장으로 내가 나가자고 앞만 졸라도 듣지 아니하고 나를 꼭 붙들고 막차를 놓쳐버리게 아니 했어 그리고는 내가 앙타를 하니까 그러면 자동차를 부른다고 안 했어 자동차 오는 동안에 자동차에서는 추울 테니 위스키를 몇 잔 먹자고 안 했어 그리고 내가 안 먹는다는 것을 억지로 먹여놓고는 나를 치하게 해놓고는 그리고는 이제 와서는 나를 유혹하지 아니했다고 응 그러면 내가 하고 정서는 아으 아으 하기만 하고 기색하여 쓰러진다 값지는 지금까지 부리던 호기도 어디 갔냐는 듯이 유월아 냉수 떠와 냉수 하고 정선을 일으켜 앉는다 그리고 숨이 막히는 정선의 입에 제 입을 대어 거품 나온 것을 핥아먹고 뺨을 비비고 만지고 젖을 만지고 발을 만지고 마치 귀여운 어린애 만지듯이 가진 짓을 다한다 그러다가 유월이와 어몽과 기타 하인들이 들어온 때에야 그 짓을 그친다 이윽고 정선이 다시 정신을 차린 때 정선은 주먹으로 갑진의 안경 쓴 상판을 갈기고 몸을 뿌리쳐 갑진의 품에서 나왔다 갑진의 안경이 깨어지며 그 깨어진 유리조각에 갑진의 양미간에 생체기가 나고 피가 조금 흐른다 정선은 두 팔에 격련을 일으키며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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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책상 위에 책을 집어 갑진을 향하여 던졌다 갑진은 몸을 비켜서 피하고 그 책은 쌍창을 뚫고 마르로나가 자빠졌다 오 가마 하고 갑진은 모자를 들고 일어나며 허지마는 내 뱃속에 내 자식이 들었는지 몰라 그 애가 나거든 날 찾아라 그 전에라도 보고 싶거든 만나주지 하고 나와버렸다 갑진이가 대문소리를 유란히 내고 나가버린 뒤에 정선은 정신없이 쓰러져버리고 말았다 우는 유월이는 정선의 머리를 베개를 베우고 이불로 정선을 덮어주었다 정선은 그것도 모르는 듯 하였다 정선이 일어나 세수를 하고 밥 한술을 뜬 것은 오후 4시가 넘어서였다 정선은 그래도 밖에 나가는 단장을 할 정신은 있었다 그것은 여자의 본능으로 였다 머리도 빗고 분도 발랐다 그리고 옷도 갈아입었다 그가 양복장을 열고 갈아입을 옷을 고르려 할 때 어젯밤에 입었던 자주 저고리와 고동색 치마를 보고는 그것을 찢어버리고 싶었다 정선은 양복을 입을까 하다가 그것도 귀찮다고 해서 그만두고 검정 세루 치마에 흰 저고리 눈에 안이 뜨이는 옷을 입고 게다가 검정 나단 두루마기를 꺼내 입었다 옷을 입고 체경에 비춰볼 적에 자기의 얼굴의 아름다움이나 의복의 아름다움이나 모두 허사여 귀찮은 것만 같이 생각되었다 정선은 이 모양을 하고 집에서 나와서 정동 성공의 앞을 걸어서 다방골 여의의 병원으로 향하였다 성공의 교당 꼭대기에 선 십자가가 석양의 하늘에 파스텔로 그린 그림 모양으로 정선의 눈에 보였다 정선이는 성공의 속에 사는 검은 장삼 입고 흰 고깔 쓴 수녀들을 생각하였다 그 싸늘하고 정막한 생활로 일생을 보내는 수녀들의 심정이 좀 알아지는 것 같이도 생각하였다 그 수녀들도 다 자기와 같은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 아닌가 하였다 성공해라고 흰 글자로 크게 쓴 문패 문 안으로 엿보이는 조용한 마당과 집들 모두 죽음의 고요함을 연상시키는 것 같았다 저러한 속에서 찬미와 기도와 해계의 눈물로 일생을 보내는 수녀들이 그립기도 하여 들어가 보고 싶었다 예전 같으면 수녀원 같은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던 것 피하고 비웃던 것 그런 것이 자기의 흥미를 끌고 관심을 끄는 것을 정서는 스스로 놀라지 아니할 수 없다 제2내게 종교 라는 어디서 들은 구절이 가슴을 찌른다 아이 정선이로구나 하고 힘없이 걸어오는 정선의 어깨를 치는 사람이 있었다 응 하고 정선은 돌아섰다 그것은 자기와 동창인 석 여 두 여자였다 아이 머니나 하고 석이 정선의 차림을 보고 놀라는 듯 너 이 꼴을 하고 어디 가니 꼭 자다가 쫓겨난 며느리 같구나 어디 남의 집 살러가는 친모도 같고 글쎄 부잣집 마님이 이게 웬일이야 하고 혼자 웃어댔다 정선도 부득이하여 빙글에 웃기는 하면서도 석의 농담의 말이 모두 마음에 찔렸다 어딜 가오 하고 여도 여도 반가운 듯이 손을 잡으며 물었다 그는 방글방글 웃는 수줍어 하는 여자다 정선은 힘없이 나 저 다방 꼴 하고 아무리 불편한 빛을 안 보이려 하여도 정신이 땅끝으로만 가라앉았다 너 어디 아프냐 하고 석이 정선을 껴안으면서 걱정스럽게 묻는다 아니 하고 쌍긋 웃었다 허선생은 언제 오시오 하고 여가 묻는다 여와 석은 바로 전에 정선의 이야기를 하던 끝이었다 정선이가 허순과 이혼을 한다는 등 하였다는 등 갑진이와 관계가 있다는 등 같이 산다는 등 동무들 간에는 이야깃거리가 되어 있는 까닭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듣던 끝에 정선의 모양이 수상한 것을 보니 두 동무는 의심과 호기심을 일으키게 된 것이었다 정선은 여의 묻는 말에 모르죠 하고 웃음 섞어 대답할 뿐이었다 예 저 하고 석은 농담도 다 제쳐놓으면서 말을 내기가 어려운 듯이 저 세상에는 이야기가 많더라 내가 이혼을 한다느니 또 뭐 별말 다 많지 우리야 그런 소리를 다 믿겠니 마는 그야 안 믿지 안 믿기는 하지만두 저 그의 말이다 저 그 김갑진인가 한이하고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더라 말 없는 것만은 못하거든 그 말이 허선생 기회라도 들어가면 안 됐지 하고 정선의 눈치를 보았다 정선은 석 여 두 동무가 자기의 비밀을 재다 알고 못 견디게 구는 것만 같았다 그 둘의 눈이 무섭고 입이 무서웠다 정선이 두 동무와 우리 저녁에 감아 하는 작별의 말을 듣고 부청 앞을 향하고 걸어갈 때 그 동무가 뒤에서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것만 같았다 그래 힐끔 뒤를 돌아볼 때에는 두 동무의 모양은 벌써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다 정선은 감시하는 눈을 벗어난 재인 모양으로 걸음을 빨리 걸었다 정선은 아직 혼인 아니한 두 처녀의 순결함 자유로움이 부러웠다 자기는 거기 비기면 마치 때 묻은 옷 부스럭난 몸 더러운 오라로 얽힌 꼴같이 생각했다 내가 세상에 제일 잘나고 제일 행복된 사람이라고 자긍하던 것이 어제 같건만은 자긍하던 것 같다 자긍하던 것 같다 자긍하던 것 같다